어제 오후 11시 33분쯤 경기도 파주시 탄연면의 4층짜리 연립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. 이 불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집에 있던 6살 아들은 밖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. 불은 주택 내부 등을 태워 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. 불이 난 안방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고 A씨의 남편은 화재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